1. 미지예 여행지 당장이라도 모험을 떠나고 싶은 분들은 미지예 여행지 베스트 5입니다 와 온몸에 소름돋았다 진짜로 와 진짜 미지예 곳이래 진짜 예술이구나 어? 저거랑?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마지막 공룡이잖아요 공룡 뭐야? 귀여워 이만하고 이따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아시오! 맛있겠다 진짜 권이야 아 맞겠다 표정의 찐 행복이 너무 예쁘다 저거 보러 가야겠다 발 닿는 곳마다 진짜 그러게 예쁘다 내 룰루를 담고 싶어 꼭 한번 갖고 싶어 어 그러니까